농구 재미있다! 크로스맨 포터템 최강자전 여기서 이제 1등 하신 분들은 이제 정성조 정성조 1등 아니에요?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쿠션 2쿠션 1쿠션 성대포로 하겠습니다. 2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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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파울했어 마지막에 집중력 좋아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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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ented 3쿠션 하나 더하면 프리드로우입니다 와 나이스 타이밍 나왔다 나왔다 와 진짜 빠르다 와 와 집중력 뭐야 와 스텝백 와 와 맞춰 맞춰 어? 와 와 와 와 와 와 움직임 봐 와 마무리하십시오 1분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쉽죠 아쉽죠 와 와 아름답다 아름다워 와 와 설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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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이 부족하다 경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까 고대 between 그 와 와 전 불리하지 않을까? teilweise 팔뚝이 거의 휘, 허벅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일찍 좋았어 결승해서 누구랑 만날 것 같은데? 현대 볼케이노랑 결승하면 그림이 좀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기 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누구의 우승 예산이? 너무 가깝게 묻는 거 아닙니까? 현대님 말씀하십시오 아, 네 일단 3대 프렌즈 정빈, 진씨 그분이 보시면 결승을 갈 것 같아 현대 볼케이노 두 분 중에 한 명 현대 볼케이노 서울대 뽑았어요 현대 볼케이노 어떠셨나요? 한번 교류할 수 있어 재밌었던 것 같고 하필 우승으로 두 팀을 같은 조회에서 만나게 돼서 열심히 해봤지만 아쉽게 카드 사람도 잘하시는데 여기 나와서 같이 1대2 한 번만을 넘어간 거 아니고 경기할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좋고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무리 잘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십시오 자,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여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개인전이에요 팀전 아닙니다 개인전 8강으로 진행할 텐데 1등부터 4등까지 뽑고 다시 아까처럼 1등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를 지목해서 2등이 또 지목 3등이 지목, 4등이 지목 이렇게 해서 토너먼트를 진행할 건데요 지목 당하실 분들 지목 당하실 분들 지목 당하실 분들 왜 이렇게 쎄? 지목 당하실 분들 이상해, 이상해졌어 자, 1등이시죠 네, 누구랑 토너먼트를 하시겠습니까? 서강대학교 제일 약을 보인다 그나마 이게 이게 무려 보일 뻔했다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전포고 재밌게 보자 귀여운데 자, 2등 누구시죠? 네, 2등 누구랑 가시겠습니까? 아, 볼케이노에 참인합니다 아아 볼케이노가 잘하는데 만나면은 한 번 이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우, 쉽죠? 텍 컨디션 대결입니다 만만하냐? 어, 만만하나? 조..어? 야, 세버트에 누구시죠? 네 누구랑 가시죠? 볼케이노에 네 어, 잘 고르셨어요 지금 볼을 거의 안 맞으셔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컨디션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요 아, 그래요? 잘못 찾아왔구나 잘 찾아왔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찾아왔다 가자 네 나오십시오 아, 떨지 마십시오 농후의 PIS 대가리 막아 대가리 막아 대가리 막아 알았어 알겠습니다 유니폼은 지금 검은색하고 빨간색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연대분들께서 아, 빨간색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특별하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연고전 고연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연도가 뭐죠? 그거 있잖아 고연전 짝수연도가 그러면은 연고전이네요? 네, 고연전 고연전 정신명치는 고연전으로 부르겠습니다 점연전 아, 점연전 고연전